기상캐스터 배혜지 돈을 보내라는 수법이 아니라 금리가 낮은 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꾀임에 많이 속았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말썽입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한 뒤 돈을 송금받는 수법이 많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신용 등급 조정비, 채권 추신비, 예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피싱 범죄는 52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0여 건보다 61.5% 증가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49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가게를 책임지는 40, 50대가 전체 피해자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서 어디에도 줄을 이렇게 잡아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당했는가입니다. 추석을 전후해 돈이 급히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화가 왔을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상관할 때는 반드시 수신 계좌가 대부업체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은 반드시 방문 거래로 하는 것도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을 막는 방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고향에서 추석을 지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귀갓길. 오늘은 종일 답답한 거북이 걸음 구간이 많았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연결해 이 시각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심영은 리포터 어떻습니까? 추석 연휴 넷째 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귀경 차량이 시작되면서 오전 9시부터 정체됐습니다. 현재 이 시각 대구경부권 내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가장 답답했던 구간이 중앙고속도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동명휴게소인데요. 부산 방향으로 군의 휴게소에서 군의 분기점까지 약 13km 정도 체감 간격 바짝 당겨져 있습니다. 이유로 다부터널 125km에서 동명휴게소까지 역시 6km 정도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중부 내륙지선 금호 방향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서대구입니다. 서대구에서 금호분기점 일대까지 조금 전까지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모두 풀렸습니다. 끝으로 광주대구고속도로 고령 일대 쪽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령 일대에서만 3건 정도의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여파로 정체도 많이 됐습니다. 현재 이 시각에도 대구 방향으로 고령에서 약 5km 정도 어렵습니다. 연휴 막바진 오늘 귀경길에 나서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 11시쯤 돼야 정체가 모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대구경부권 내 출구 교통량 32만 대 예상됩니다. 장거리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옛날 조상들은 좋은 맷자리를 찾기 위해 음택풍수의 변화를 짚어보고 명당이라 불리는 곳에 묘를 썼습니다. 조선 후계에는 이런 욕구가 커져 무리하게 명당을 차지하려다 소송을 당하는 이른바 산송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조선 시대에 좋은 맷자리를 잡는 일은 집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안동 김택용 선생이 남긴 조선당 일기를 보면 그의 나이 71살 때인 1617년 3월 지관 이자정을 초대해 아들과 함께 좋은 맷자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명당에 조상의 묘를 쓰려는 욕심에 남의 땅에 몰래 시신을 묻는 투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721년에 작성된 권상일 선생의 청대 일기에는 투장자를 잡는 데 수령이 늑장을 부렸다거나 투장한 무덤을 파서 옮기게 했다는 기록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맷자리 갈등으로 법정 분쟁도 빈번했으며 땅 주인이 산송을 걸지만 관청에서는 이장을 집행하도록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권세가들은 투장을 하고 산송에서 지고도 권력을 이용해 버티는 사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란 갈등과 분쟁은 지역의 주도권 다툼과 연계가 되어 사족 간의 소송뿐만 아니라 유럽 명문가와 지역 간화와의 향쟁에 의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 가문들의 명당과 투장, 산송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는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의 웹진담 9월호에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조선 시대와 달리 오늘날은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면서 맷자리 명당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은 크게 줄었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 간의 화목을 나누는 마음속의 명당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와 경상북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3.7도를 비롯해 구미 23.9도, 포항 22.2도, 안동 23.6도를 기록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구름 많고 동해안은 흐리면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내일 아침은 9도에서 18도, 낮에는 19도에서 22도 예상합니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대학병원 신생아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어제 신생아 3명이 로타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의 한 대학병원은 의심 증상을 보인 신생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환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자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신생아 관련 시설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생후 3에서 35개월 영유아가 주로 걸리며 구토와 발열, 묽은 설사와 탈수 증세를 보입니다. 어제 저적 8시쯤 경산의 3층짜리 빌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80살 강모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불은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4,8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빌라 2층에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제공합니다.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화를 종일 돌봐주는 영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 미지원 대상 가정도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다자녀 가정에 고등학생 자녀 600명을 뽑아 한 가정에 50만 원씩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만 19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중 첫째가 고등학교 3학년인 가정과 자녀가 4명 이상이면서 고등학교에 1명 이상이 다니고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0년부터 다자녀 가정 4,500여 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